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4년 11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2024년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이제 조금씩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주보를 보는데 내 장막틀을 넓히라라는 원단 말씀과 함께 1월 7일 신년 첫 주일 집중과 도전이 있는 새해라는 주일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서로 사랑할 때까지 매주일 강단 말씀의 제목과 본문이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강단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번 달에는 어떤 상황과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게 되었는데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리라 오늘 이 시간까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사다난 했지만 문제와 사건이 마치 나와 우리 가정과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뒤흔들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그 속에서 영향받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풀이고 꽃이고 결국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취되고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환경도 문제도 사건도 이 또한 지나가래라 결국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결국 남는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뿐입니다 우리 모든 예언의 가정들 후대들이 끝까지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은혜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바울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바울의 인생은 도저히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최고의 율법과 학문과 배경과 실력을 가진 1%의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색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고려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9절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심지어 디모데던서 1장 13절에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폭행자였으나 스테반을 돌로 치는 현장에서 제일 앞장섰던 자고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가두고 피팍했던 주동자였던 자신의 과거의 이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한 20년간의 세계 성교 로마 보금화의 모든 수고까지도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금이 보금되어진 자 보금이 개인화되고 보금화되어서 모든 것이 보금으로 통하고 보금으로 치유되고 보금이 모든 것이 된 자의 결론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언의 가족들에게도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보금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갈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보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의와 주장이 앞서면 결국 영적으로 은혜를 놓치게 되고 은혜를 놓치고 누리지 못하면 결국 내 영혼이 메마르고 황폐해지면서 내 주위에도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대로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세계보금화 예정 속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한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고린도우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굵고 춥고 헐벗은 놀아 사실 이것밖에 없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것이 이 정도지 이 외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100% 성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교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리스를 고백하며 붙잡은 개인과 가정과 후대 산업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문제사건 어려움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화의 여정입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구조를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바울의 뿌리는 정통율법과 유대사상으로 충만한 골수유대 분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체포하고 박해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신의 모든 것이 담의 세계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라비아 강야와 다소에서 혼자만의 13년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유대사상과 율법이 그리스도로 새롭게 편집되고 재창조되는 시간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담의 세계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깨달았다라면 13년간의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복음이 바울의 모든 사상과 가치관과 기준을 새롭게 복음으로 바꾸는 모든 부분의 복음이 복음되는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얻게 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가난 정복 로마 세계복음의 축복은 복음이 복음화되는 만큼 사실적으로 누리고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복음이 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왔을 때 대부분 자기 기준, 자기 체질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내 안에 복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사상과 이론들, 기준들 고린도우서 10장 4절 5절에는 이 모든 견고한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굴복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재해석되고 결론이 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화의 예정 속에 24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지난 금요예배 때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복음이 복음되어 복음화의 응답 가운데에 있는 자는 오려 문제와 어려움을 발판 삼아서 독수리처럼 더 높이 비상하고 날아오르게 됩니다 문제 없었던 적 없습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시대시대마다 문제와 어려움 갈등 다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보다 더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더 큰 위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초대교회가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발판 삼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돌 로마까지 정복하고 나아갔습니다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해서 더욱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문제 속에서 문제에 잡혀서 갈등과 염려 속에서 불신앙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은 사람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참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세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진리가 승리합니다 복음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말씀 붙잡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2024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주의 일에 더욱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